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라인댄스 강사준호입니다 정말 정말 빨리 시간이 가죠 벌써 5월입니다 한 주? 두 주? 네 두 주 동안 두 주 동안 여러분을 못 뵀는데요 네 어떻게 잘 지내셨죠? 네 저도 잘 지내고 푹 쉬고 그랬습니다 제가 오늘 퇴근하다 보니까요 벌써 산에 하얗게 뭐가 폈는데 잘 몰랐거든요 근데 보니까 아카시아가 살짝 폈더라고요 곧 있으면 아카시아 향기가 진동을 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작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다시 해드리자면 저는 32카운트 그리고 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노 태그 노 스타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작품명 나이트차 동작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동작 먼저 들어갈게요 1동작 제가 앞에서 먼저 보여드리고 돌아서 한번 보여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왼발부터 스타트 왼발 버드락 오른발 리커버 그 다음에 왼발 뒤로 백스텝 그 다음에 오른발 크로스 다시 왼발 백 샷새죠 다음 오른발 뒤로 백락 왼발 리커버 그 다음에 오른발 버드 스텝 왼발 크로스 다시 오른발 버드 스텝 이것도 마찬가지 버드 샷새고요 자 카운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5, 6, 7, 8 이제 돌아서서도 마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1동작 1, 2, 3, 4, 5, 6, 7, 8 오른쪽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5, 6, 7, 8 왼쪽에서도 1, 2, 3, 4, 5, 6, 7, 8 자 1동작 끝났고요 2동작 2동작은 1동작이 포워드 샷샷샷라면 앞으로 나가는 포워드 뒤로 나가 뒤로가는 백샷샷라면 2동작은 사이드샷에요 갑니다 왼발 사이드 오른발 투게더 다시 왼발 사이드 오른발 투게더 사이드 샷에죠 다음 오른발이 뒤로 백락을 가는데 백락을 가면서 커터턴 회전하는 거죠 4분의 1턴 다음 왼발 체중이동 다음 오른발 포워드 샷에 오른발 왼발 크로스 오른발 자 카운트 1 2 3 4 5 6 7 8 돌아서서 1 2 3 4 5 6 7 8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1 2 3 4 5 6 7 8 한번 더 1 2 3 4 5 6 7 8 그럼 3동작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동작에서 이 상태에서 끝이 났죠 이번에 왼발이 갈 차례에요 왼발 위 앞으로 포워드 스텝 포워드 스텝 다음 오른발이 왼발 투게더인데 투게더와 동시에 커터턴 다음 왼발이 뒤로 가면서 다시 커터턴 해서 지금 커터턴 커터턴에서 하프턴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발이 뒤로 백락 그 다음에 왼발 리커버 다음 오른발이 이제 포워드 스텝 그 다음 왼발이 투게더를 하면서 다시 오른발이랑 모아지면서 다시 커터턴을 하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다시 오른발이 뒤로 가고요 그 다음에 뒤로 가면서 다시 커터턴 해죠 다시 왼발이 뒤로 백락 오른발이 리커버 지금 동작 설명으로 하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카운트로 하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세요 다시 1&2 3&4 5&6 7&8 다시 1&2 3&4 5&6 7&8 자 느낌이 오나요 자 그럼 1동작 2동작 3동작까지 한번 다시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동작 왼발부터 1 2 3&4 5&6 7&8 2동작 1 2 3&4 5&6 7&8 3동작 1&2 3&4 5&6 7&8 4동작 1 2 3&4 5&6 7&8 4동작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2 3&4 6&4 5&4 5&3 5&4 7&4 8&4 5&7 8&4 5&7 오른발, 왼발, 오른발, 포드 샷셋 카운트 1, 2, 3, 4, 5, 6, 7, 8 다시 1, 2, 3, 4, 5, 6, 7, 8 자, 돌아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1, 2, 3, 4, 5, 6, 7, 8 자, 4 동작까지 끝이 났습니다 자, 그럼 1동작하고 2동작, 3동작, 4동작 천천히 카운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동작 1, 2, 3, 4, 5, 6, 7, 8 이 동작 1, 2, 3, 4, 5, 6, 7, 8 3동작 1, 2, 3, 4, 5, 6, 7, 8 4동작 1, 2, 3, 4, 5, 6, 7, 8 1동작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3동작 3동작 1, 2, 3, 4, 5, 6, 7, 8 4동작 1, 2, 3, 4, 5, 6, 7, 8 다시 1동작 1, 2, 3, 4, 5, 6, 7, 8 2동작 1, 2, 3, 4, 5, 6, 7, 8 4동작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앞으로 하는거죠 7, 8 하면서 끝이 나구요 1, 2, 시작 1, 2, 3, 4, 5, 6, 7, 8 사이 뒤쪽 2, 3, 4, 5, 6, 7, 8 1, 2, 3, 4, 5, 6, 8 1, 2, 3, 4, 5, 6, 8 2, 3, 4, 5, 6, 8, 9, 9, 10 1, 2, 3, 4, 5, 6, 8, 9, 10 1, 2, 3, 4, 5, 6, 8, 10 1, 2, 3, 4, 5, 6, 8, 10 1, 2, 3, 5, 7, 10 1, 2, 3, 5, 7, 10 1, 2, 3, 5, 7, 10 2, 3, 4, 5, 6, 9, 10 2, 3, 5, 7, 10 2, 4, 6, 10 뚜라 자 프로 자 프로 1동작 2동작 동작 한 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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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동작 이 동작 한 동작 동작 이동 이동 동작 한 동작 둘 동작 자 이정도 똑같이 알아야 돼요.